안녕하세요. 블랙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즈의 이즈스 러브 인스 비디오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정렬한 pt와 웅장한 드럼 사운드가 기댄 신곡을 갖고 돌아왔어요. 이니스토한 극도 사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컬러 오는 거예요. 사랑은 다 내 거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킬링커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Let's kill this love 그냥 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포 아예 대포를 써버린 거예요.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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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kill this love 빨리 We're both both 성장을 Create onees 걱정heato 정말 좋지 않les 다 끝났어 다음 케이크 보세요. Move part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독님이 제일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 미래에 제가 저를 향해 중고사를 씁니다. 첫 번째 단체 씬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서 문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됐어요.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 씬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번 킬짓사운드 뮤직비디오 받았다구!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 사실 경쟁이야.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